안녕하세요. 나 박은순이에요. 건강들 하세요. 나를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. 그저 하나님이 맡겨준 거는 죽든 살든 열심히, 열심히 내 생활을 제쳐놓고 오고 나면 하나님이 대봉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요.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을 해도 지금도요. 아 그래도 그 삼각삼각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밤은 자지 않고 철회 기도를 그렇게 했고.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 나 찾아오셨죠.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와. 솔직히 심은 거 없는 걸로 거두어. 심어야 거두지. 그러니까 맡은 사명을 주신 거는 빚길래 비껴 갈 수가 없어요. 그저 오직 예수님. 오직 예수밖에 몰라. 예수밖에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 한번 해야지.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. 진짜로. 진짜로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도세요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제는 밥을 못하세요. 여기를 가세요. 그래서 그래 가자. 나 아들이 가지면 가야지.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도 신앙생활 금요일 날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목사 여 목사님이도 하고 가끔 남자 목사님이 오는데 우리 우리 한쪽이라 조합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밥 주는 거 뭐 밥 똑같은 밥이지 뭐 그일날 먹고 그래서 다 내 마음에 달려서 내가 낙천적으로 뭐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편안해. 그런데 이 받아들이질 못하면 편안하지 않아. 그냥 뭐든지 먹는 것도 그렇고 사람 생기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게 돼야지만 사람은 이렇게 곁으로 다 닿아오게 마련이더라고. 우리 군사님들도 딴 곳이 없어. 교회에서도.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. 나는 버려. 나를 버려야 친구도 많아지고 나를 버려야 이게 이렇게 유도관계가 되거든. 이제 선배들 아니야. 교회에서? 선배들이지 다. 선배들이가 후배 들어오는 걸 작장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도와주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날로날로 궁합하게 되잖아. 우리 목사님들도 걱정하지 마세요. 그저 하나님이 약한 데만 돼서 내가 일하면 부끄러울 것도 없어. 뭘 부끄러워. 하나님이 그 소명인데 해야지. 저기 요담에 내가 나가면 우리 만나. 건강하게 교회를 많이 해. 기도 많이 하고.